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치매 발병 위험률을 낮출 수 있는 예방주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2020년 알짜이머 국제 컨퍼런스에 두 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예방주사를 잘 맞게 되면 치매 발병 위험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결과였는데요. 그 주사는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가 폐렴 예방접종이었고요. 두 번째가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완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치매 발병 위험률을 낮추는 예방주사가 바로 폐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치매의 원인, 우리가 가장 흔한 치매가 바로 알지아이머인 거 아시잖아요. 이 알지아이머의 원인 중에서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함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2016년 5월에 발표된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미국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 있는 신경 퇴행질환 연구소, 로버트 모이어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뇌 속에서 베타 아멜로이드라고 하는 노폐물 아시죠? 그것이 많이 쌓이면 그것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결론적으로 치매, 알지아이머가 발생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 아멜로이드가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뇌에 침입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곰팡인과 같은 이러한 균과 싸우면서 생긴 잔유물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베타 아멜로이드가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찌꺼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있어야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싸워서 뇌세포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이 베타 아멜로이드를 병원군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물질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자꾸자꾸 생기면 물론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싸워서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남아있다 보면 또 많이 많이 생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요. 이 베타 아멜로이드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이요부터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러한 병원군을 잘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 때문에 이 뇌세포를 망가뜨렸던 베타 아멜로이드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병원균의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폐렴 예방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듀큐대학교 우크레인 세바 박사가 5,146명이 알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65세에서 75세 사이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폐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접종을 하신 분들인 경우가 이 알자이머 발병 위험률을 약 25%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알자이머가 또 유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 폐렴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서 발병 위험률을 40%까지 낮출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뭐였냐면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된 발표였는데요. 이것은 특이하게도 의과대학생들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알버트 엠런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생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국 전자의료기록 데이터를 60대 이상에서 충분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 9,000명, 그 다음에 미접종자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러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접종을 한 그룹의 발병 위험률이 확실히 낮았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낮은 걸 보니까요. 미접종자인 경우에 발병 위험률을 1로 봤을 때 이 백신 접종자의 발병 위험률은 0.83으로 약 17%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뇌를, 이러한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알짜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뇌를 가지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